안녕하세요 제주총학입니다.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아프지 않아도 왠지 어딘가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살이 조금 쪄서 그런지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실내 사이클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제품을 소개만 하고 운동을 열심히 안 했다는 뜻이죠. 의지를 갖고 계속해야 하는데 이게 잘 안되더라구요. 그렇다면 꾸준히 할 수 있는 궁합이 잘 맞는 운동을 찾아야 하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요즘 페이스북을 보면 패치네 소식보다는 광고를 더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도 이 광고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다양한 브랜드명이 있지만 보통 밸런스 보드라고 합니다. 바퀴가 없는 스케이트보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반 스케이트보드와 비교해 보면 폭이 조금 더 넓고 두께도 훨씬 두껍습니다. 이 제품은 밸런스 보드와 몽둥이 형태의 받침대로 구성이 되는데요. 소재는 자작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밸런스 보드 형태는 큰 차이가 없어서 저는 가장 저렴한 제품을 선택했는데요. 굳이 비싼 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없는 게 자작나무는 두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품질에서는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은 마무리가 조금 부족합니다. 사포질을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밸런스 보드 상판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스케이트보드처럼 거친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금 거친 느낌이긴 하지만 스케이트보드의 사포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스케이트보드를 맨손으로 잡으면 손이 갈리는 느낌이 있는데요. 밸런스 보드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맨발로 타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양말이나 운동화를 신고 타는 게 좋습니다. 뒷면을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제품은 보통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지죠. 뒷면에서 중요한 건 이 검은색 테이프인데요. 마찰력이 생겨서 받침대가 쉽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턱이 있어서 받침대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받침대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단단해서 흉기처럼 보이는데요. 이걸로 제대로 한 대 맞으면 바로 뻗을 것 같습니다. 자작나무를 겹쳐서 몽둥이 형태로 만든 것 같은데요. 받침대를 보호하고 밸런스 보드와 마찰이 생길 수 있도록 부직포로 감싸져 있습니다. 이 제품을 보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과연 내가 탈 수 있을까 인데요. 제가 스케이트보드를 잘 타는 건 아니지만 균형을 잡고 있을 정도는 되기 때문에 몇 초는 버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균형이 바로 잡혀지네요. 타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SNS를 보면 어린아이들이 타는 영상도 많이 보이는데요. 오랫동안 연습을 하지 않아도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런스 보드가 정말 좋은 건 다른 운동에 비해 재미가 있고 집중이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서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서커스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운동이 아니라 놀이를 하는 것처럼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중심을 잡고 있으려면 오범에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엄청나게 집중을 해야 하는데요. 다리만 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 마치 전신 운동이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밸런스 보드는 코어 근육을 잡아주는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보드에 올라서면 종아리, 허벅지, 허리 등까지 긴장감이 엄청 생깁니다. 특히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허리가 아픈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보드가 정말 좋은 건 짧은 시간 운동을 해도 운동 효과가 제대로 느껴진다는 건데요. 유산소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숨도 차고 다리도 후들거립니다. 사실 이게 뭐 운동이 되겠어 싶었는데 운동이 아주 제대로 되는 느낌이 듭니다. 제품 설명을 보면 엎드려서 운동을 하는 방법과 누워서 운동을 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는데요. 보드 위에 서서 균형을 잡는 기본적인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밸런스 보드 사용법은 사실 별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우선 요가 매트를 바닥에 깔고 하는 게 좋은데요. 저희 집은 거실에 매트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서 요가 매트를 따로 구매하지 않았지만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면 아래층에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꺼운 매트를 깔고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받침대 위에 밸런스 보드를 올리고 한 발을 올린 다음 다른 발을 반대편에 올리면서 중심을 이동하면 되는데요. 중심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마치 널뛰기를 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다리에 최대한 힘을 주면서 중심을 맞추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수평이 맞춰지면서 밸런스 보드가 이름처럼 밸런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수평을 유지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수평을 유지하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집니다. 한 번에 수평을 맞추는 분도 있겠지만 전혀 안 되는 분도 있을 텐데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안 되는 분들은 벽을 짚고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두 손을 짚고 연습을 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한 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손을 다 떼고 하시면 됩니다. 운동기구를 구매하면 처음에만 반짝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밸런스 보드는 저에게 완전 찰떡궁합이라 꾸준히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자리도 별로 차지하지 않고요. 운동 효과도 아주 괜찮습니다. 이 제품은 진짜 구매를 잘한 것 같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려면 제주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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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